자 이제 세부 갑니다 사람 왜 이렇지? 사람 왜 이렇지? 자 이제 세부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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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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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3층인데요. 카페도 보이고, 레스토랑 등등. 확실히 아침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유명한 빅피스라는 레스토랑. 카페도 보이고, 레스토랑 치킨 프라임. 카페도 보이고, 레스토랑 치킨 프라임. 간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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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에요. 버스 간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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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배라. 약을play어요. 관 Hun축 간바스 간바스 간배라. ×2 MC prov紹介. Messenger. 한 20분정도 가야 한 30분정도 가야 한다네요 30분 와 대박 대박이요 되게 좋은데 진짜 좋은데? 헤나 리조트 도착 햄나 리조트 도착 큐큐 헤나 리조트 도착 몸이 대땅좋 Garge 흐흐흐 장난아닌데? 이야... 실화냐? 우와 장난아닌 여기 우와 한 번만 더 줘야지 장난 리조트 탐방을 할겁니다 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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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오션즈 탈 때 에어컨이랑 물 깔아서 약간 좀 습했잖아 그래서 머리가 더 꼬였어 우와 여기 수영장 뭐야 대박 이야 뒤에 배경 보이시고 온전히는 지워네 이 앵글에 장난 아니다 그림같이 지워지워지워지 장난 지금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겁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비어가르텐 고고 이거 같은데 여기 같은데 비어가르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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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앞에 좀 치니까 와... 장난아닙니다 이게 사이즈맛이라 책상도 좀 가슴이 와 어디가 구입햇 코코넛입니다 코코팜 Come. 맛있어? 코코팜은 설탕 들어갔다고? 코코팜이 뭐 맛있어? 지금 여기 이제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보트를 타고 반디 부트 올라가는 거 같애요 보이시죠? 짱 무거워요 생각한 것처럼 맛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딧불 보세요 장난 아니야 우와 신기해 동화 같다 동화 밴날리브 조츠 로비예요 로비 로비에서 망고 주스 먹으려고 와 살아있다 살아있다 많이 없다 아주 살아있다 햇빛 뜨겁다 근데 진짜 와 뜨겁던데 햇빛 진짜 뜨겁다 하긴 말고 햇빛 이거 3층 건물인가? 알로나 타임스케어 어 여기였는데? 마사지 받고 나왔어요 시원시원하니 이제는 해날리조트 근처를 한번 바라봅니다 알로나 비치예요 알로나 비치 오오오오 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